우리들의 작은 노력이 큰 희망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특별한 가짐을 하나 해보는 것 어떨까요? 바로 헌혈에 참여하는 것이죠. 헌혈은 누군가의 생명을 구하고 더 나은 세상을 만들 수 있는 가장 소중한 선물입니다. 혹시 아시나요? 한 번의 헌혈로 최대 3명의 환자를 살릴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의 헌혈이 한 번의 헌혈이 한 번의 헌혈이 한 번의 헌혈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